날씨가 조금 풀리나 했더니 또다시 추위가 찾아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된 건데요. 오늘 대구와 경주의 아침 기온 영상 1도로 기온 자체는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은 상황입니다. 한낮에도 3도선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은 한참 모자라겠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외투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눈비 소식까지 들어있는데요. 오후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보행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은 2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영천이 3도, 포항 4도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부 지역은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영주와 봉화는 오늘 한낮에도 영하 1도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동해상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내륙 지역으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